오늘 그랜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랜저 현재는 6세대 그랜저입니다. 6세대 그랜저 곧 7세대 그랜저가 나온다고 합니다. GN7 2022년 11월에 출시 예정이죠. 6세대 그랜저는 프리미엄은 3392만원 러블랑은 3622만원 익스클루시브는 3853만원 캘리그래피는 4231만원이죠. 현대자동차에 출시한 준대형 세단이죠. 플래그십으로 아반떼나 소나타와 함께 현대자동차를 제표하는 3대 세단 라인업입니다. 1986년 태어났던 애네요. 처음 출시된 이름으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수 모델이죠. 포터, 소나타, 마이티가 장수 모델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IG 출시 이후로 차급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최고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나오네. 한국에서 고급 자동차의 선구자죠. 제네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였죠. 제네시스가 나온 후로 네임밸류랑 가격 포지션이 좀 낮아졌지만 40대는 이정도 쯤 타야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도 곧 40대인데 이런 차인데 타고 싶네요. 한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